자 오늘 여수에 왔습니다 여수 자 여수 밤바다 한국에서는 노래가 히트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곳인데 사실 뭐 엑스포도 열리고 여기가 여수 산단이 있어서 엄청나게 부유한 도시입니다 기존부터 부유한 도시에서 사실 이 인근에 전라도 인근에서 많은 배들이 고기를 잡아다가 이 큰 항에 와서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시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저쪽에는 선어시장 새벽에 선어시장이 있고 저쪽에 가면 활어시장도 있고 농산무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수산물 소비가 많이 되니까 농산물도 소비가 많이 되는 도시인데 여긴 특색이 시장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선의 종류도 많고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대도시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큰 사이즈도 많고 그 다음에 삼치도 이만한 게 있고 큰 대방어가 가치를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생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수에서 오늘 한번 여수의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선어시장이에요 선어시장 오래된 시장인데 살아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 그럴까 아침에 냉동된 것도 풀고 하는 곳이죠 가부징어 철 지금 가부징어 철이잖아 이게 참 식감이 좋고 두꺼우니까 식재료 쓰기도 좋고 근데 우리 옛날에 요새 안 잡히는 오징어 같은 거는 얇으니까 사실 식재료 쓰기가 좀 애매했는데 이걸로 오죽이라고 해서 오죽했으면 오죽 먹냐 그러잖아요 그 오징어 주욱이 이런 잉크로 만드는데 저기 어디야? 변산반도 쪽에 가면 오죽이 유명해요 거기에 많이 잡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일본에서는 몽고이까 그래갖고 스시 재료로 오죽하면 이걸 쓰지 일반 오징어는 스시 재료로 못 쓰거든 너무 얇아서 여기 삼치 여수가 또 여수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삼치 삼치 왜 삼치가 유명하냐면 제주도에서 삼치가 잡히고 다 잡히는데 이 대방어처럼 큰 삼치가 여수가 항이 크니까 이쪽으로 물량들이 몰리는 거예요 몰려서 여기에 삼치들이 많이 있죠 저쪽에 가면 중앙시장이 또 있는데 큰 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삼치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삼치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죠 여기가 여기 보면 이제 부위별로도 이렇게 딱 나눠놨네 참치가 이제 아주 부드럽고 참치보다 훨씬 부드럽고 이제는 아이스크림같이 맛있고 이게 일반 생물 상태에서는 칼이 잘 안들어가서 이게 막 뭉개져요 그래서 저게 냉동을 시켜가서 보통 이렇게 잘라서 사십일을 먹지 참치처럼 참치처럼 정말 맛있어요 참돔 이게 생선 중에 제형이 내서 참돔이에요 참돔 이거 봐 이게 진짜 집에서 사시미에 제일 탄성 있는 탄성 있는 핵감주에 한해서 제일 최고로 치지 이게 근데 탁으로 끓여먹기엔 아까워서 다 사시미로 근데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제사상으로 올라가는 이 돔들은 전부 다 신선도가 거의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가진 대부분 사시미로 먹으니까 이쁘죠 이쁘어 근데 뭐 요새 도다리 슬콕 해갖고 통영하고 이쪽에서 많이 먹는데 사실은 뭐 도다리를 꼭 안 넣어도 광어 새끼를 넣어도 이렇게 맛이 나오는데 지금 도다리가 살이 많이 오르는 거죠 가자미도 있고 도다리도 있고 광어도 있고 다 비슷해 근데 이제 저렇게 작은 것들은 이렇게 작은 것들은 가자미 이런 것들은 새꼬시로 먹죠 이 진이 많이 나는 게 신신한 거야 이렇게 자 서대 자 서대 박대 뭐 이게 있는데 군산에는 박대가 유명하지만 이쪽에는 서대가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항이 크니까 여기다 집화가 되는 거지 여기서만 다 잡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서대가 참 좋은 게 뭐냐면 회, 회류도 먹고 그 다음에 전우도 먹고 그 다음에 탕후류도 먹지만 이게 사실 맛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자미하고 비슷한 놈인데 맛이 훨씬 깊어갖고 이런 것도 굳게 쓰이지 예예 그렇죠 예 자 이게 옛날에는 많이 잡혀갖고 너무 많이 잡혀갖고 식혜 김치처럼 식혜를 삭혀서 먹게 됐는데 한동안 안 잡히다가 안 잡히다가 요새 좀 잡혀요 근데 요새 금값이에요 이렇게 통통한 것들은 둘이 비싸요 보통 서울에 있지만 신선하지 않아서 못 먹는데 여기는 뭐 횟감이에요 횟감 병어를 이렇게 많이 취급하는데도 보기 힘들어요 딱돔 딱돔 아니에요 딱돔 금풍생이 딱돔 뭐 여러가지인데 근데 보통 이거 딱돔으로 다 통해요 다 보통 근데 여기 금풍생이 새소방 새소방 고기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서울에서는 이걸 그냥 딱돔이라고 그래요 딱돔 서울에서는 그래서 조쪽에 가면 구워서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 남편 미우니까 그렇죠 새로 이렇게 숨겨놓은 새소방 새소방 한참 몰래주는 고기라 그래갖고 예예 이게 좋은데 이게 서울에도 있는데 서울에는 신선하지가 않아요 여기는 서울에는 거의 거의 뭐 하나 내일 모레 굽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정도만 올라오는데 여기는 이게 많이 있어요 아예 묻었잖아 이런 것도 얘가 통통하고 얘가 얇네 여기 봐야 보고 내가 보고 보고 안 나와 안 나와 내가 보고 기술자인데 사실 이렇게 큰 게 잘 없어 이게 일본에는 많은데 이렇게 큰 게 없어 자 이거 한 이거 한 3키로 3키로 여기 달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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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자가 터지고 왔어 지고기 지고기 얘가 맛있어 달어 살이 엄청 달어 사시미로 먹으면 사시미로 먹으면 달고 일단 서울에는 먹고 가니까 얘는 황가오리 황가오리인데 저기 큰 놈 있어 저기 큰 놈 있어 완전 신선하네 이게 냉동은 머리가 빠져버려 그냥 건들면 네 좋네 좋네 감사합니다 서울에는 없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거 밴댕이 자 인천에서 유명한 밴댕이가 인천에서 잡히는 게 아니야 여기 이제 준치도 비슷하게 되겠어요 아마 도착하면 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밴댕이에요 밴댕이 이거 말려가지고 여기서 잠깐만 육수를 쓰죠 육수 자 대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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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방어라기보다는 철이 지나갔고 철이 지나갔고 그런데 사실 이게 저기 옛날에 제주도 쪽에서 많이 잡히다가 얘 먹이가 동해안 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개 따라서 올라가느라고 동해안 쪽에서 많이 잡혀요 여기가 길목이지 길목 자 대삼치 대삼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살이 거의 그냥 부드러운 케이크 케이크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못 먹고 서울에서는 제주 같은 데서 직송하는 것만 먹고 여기서는 직접 살 수 있지 근데 이 두 마리가 이 두 마리가 얘가 더 무거운데 얘가 훨씬 비싸고 얘는 1년 내내 비싸지만 얘는 1년 내내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기를 좀 잘 타야 된다 예 오후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아 잘못하면 물에 맞고 철이야 철 지금 철 오우 물 달래 물 달래 샤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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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날에 시장에 가면 장어라고 해서 잘라서 사시미로 파는 게 바닷장어, 궁장어인데 사실 국으로 끓여먹는 게 제일 맛있어, 국으로 끓여먹는 게 푹 끓여서 이 큰 걸 뭐라고 그러지? 덕자라고 그러나요? 덕자, 덕자라고 그래요 덕자 서울에는 없어, 서울에는 없고 한 번 만져보겠습니다, 어머님 11만원, 서울 가면 한 18만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4.5kg, 4kg, 3kg, 3.5kg 정도 갈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는 못 구하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아가미 쪽을 찌르는 이유는 이제는 얘가 파닥파닥 걸리면 살이 망가지니까 이제는 못 움직이게 숨통을 좀 이렇게 찔러서 숨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를 딱 끊어서 여기 척추가 있는데 거기에 뭘 좀 집어넣어서 척추를 좀 이렇게 아프게 하면 이 친구가 안 움직여서 살이 보존이 되는 거지 자꾸 움직이면 살이 망가져요 여수 돌게장 돌게 돌게장 여기 게는 특이해요, 보시면 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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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있어, 이게 이런 것도 맛있지만 사람들도 틀리지 말고 물론 게는 양념은 어떻게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털게가 상당히 귀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지 왜냐하면 러시아 털게 이런 걸 아시지 참 귀한 정말 맛있어요 맛있고 여기 이제 숭어가 있는데 이 숭어는 숭어는 어란을 만드는 재료죠 이게 뱉다면 시즌에 어떤 시기에 알이 있는데 그걸 참기름을 한 한 달 동안 계속 바르다 보면 참기름이 되면서 건조하면서 먹는 음식이 있는데 상당히 비싸요 두 개 이 요만한 거 두 개에 팔벌어 있는데 얘는 사실 똥값이에요 얘는 시즌에 정말 우리에게는 똥값 저렴하고 되게 비쌀 때도 있어요, 잠깐 있는데 사실 고기는 그렇게 맛이 없지만 옛날에 그래도 임금한테 진상됐던 생선이기 때문에 되게 뭐라 그럴까 없을 때는 되게 귀하게 평가가 돼요, 이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생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역시 이렇게 이 건생선 건생선은 뭐냐면 이렇게 말려놓으면 일단은 생선 같은 게 찜을 하면 찌다 보면 이렇게 망가지거든요 망가지는데 이렇게 살짝 말려서 수분을 날려버리면 찔 때도 생선살이 망가지지 않고 형태를 그대로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양소도 상당히 올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감칠맛이 상당히 대가가 돼서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건생선만 먹어요 사실 이게 과정이 프레쉬한 생선이 있고 활 생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회로 먹는 감칠맛을 올리는 인오신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감칠맛이 있어요 생선의 감칠맛 그러니까 그것을 올리는 선어 선어 그 다음에 이제 건조생선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선호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것만 먹습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중에 하나고 사실 뭐 이게 2만원인데 2만원 여기서는 자 이 정도인데 뭐 서울에 가면 이거 한 3마리의 똑같은 가격이 아닐까 동독해 네 백화점 가면 뭐 어마어마하죠 졸복 참복 까치복 새끼 저는 개인적으로 어 복 복국가자격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어 복오를 다루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 사실 복오는 되게 단순하지만 독이 있어서 어 쉽게 사람들은 이제 접근을 못해요 근데 어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많이 있긴 있는데 전통적이기 때문에 기술자가 많지 않아서 근데 이 복이라는게 어 우리가 해독 그니까 술을 해독하는 그 요소들이 많아서 상당히 그 아침에 먹으면은 정말 시원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이 친구는 육수를 따로 끓이지 않아도 국물이 시원해져요 시원해져서 또 아까 여기 있는 밴댕이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식당에서 먹는 그 그 뭐야 탕은 대부분 이렇게 새끼들을 가치 없는 새끼들 요런 것들을 많이 써요 왜냐면 얘네들은 싸그든 근데 아까 그런 큰 복어들은 단가가 상당히 비싸요 얘가 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쏘지는 않고 양식들은 양식들은 독이 없어요 왜냐면 이 복어가 특징이 이게 이게 사료 먹는 음식에서 독성 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서 체내 축척되는 생선 중에 하나인데 양식들은 그 독성 있는 그 뭐야 그런거 주지 않기 때문에 요새 독이 없어요 양식을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들어 볼게요 사실 죽어있는 것만 보다가 살아있는거 처음 보는데 자 이거는 요 안에 애 애가 한 이 정도 나오는데 뭐 참기름에 찍어먹으면 맛있어요 선생님 참기름 참기름에 소금 참 귀엽죠 이게 얘가 참 얘가 자체가 앞머리가 나와가지고 건조할때도 간재미 얘 홍어 전부 다 지푸라기다 놓고 말리면 우리 그 홍어 그 홍어 전라도 홍어가 되는거죠 자 오늘 귀여운 놈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거기 뭐 알래스카에 온 어? 알래스카 미국 강어가 이런데 미국 강어들은 되게 살이 되게 물륜데 우리나라 것들은 이렇게 커도 좀 탄탄한 편이에요 자 이런거 참 보기 힘든데 오늘 참 행운인거 같아요 자 대단하죠? 제가 제 키가 190cm에요 190cm 근데 제 반이 넘으니까 1m는 된다는거죠 그죠 선생님? 네 어 대단합니다 여기 농어도 대단하고 아 여기 참돔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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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고 일본에는 큰게 많아요 양식도 많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한계가 있는데 참돔 참돔 찔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생선이 맛있는 생선은 항상 이렇게 날카로워요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민둥민둥한 것들은 맛이 좀 싱겁죠 네 그래서 오늘 돔도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한번 봤습니다 오늘 네 대단하죠? 예 물론 더 큰 것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본 것 중에선 제일 큰 거 같아요 나 더 큰 거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아 왜 팔았어요? 제가 사진 찍어야 되는데 어머니 먼저 팔아니까 단무지 아이 그래 우리 이거 하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 수 있게 대단하죠? 자 타오린이 최고래서 먹으면 남자 남성한테는 아주 좋죠 아주 아유 그냥 짝짝 붙습니다 자 잘 있어라 또 보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서울에 뒷골목 가면 고갈비라서 보통 우리는 고등어래요 고등어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삼치 회를 팔거나 여기처럼 포터서 구이용을 따거나 하면 이게 남는거죠 이게 남는건데 사실 이게 여기서밖에 못 구하는거죠 사실 여기서도 항상 있지 않은데 오늘 지금 이게 보인거에요 사실 서울에 있는 제가 있는 연구소에도 이렇게 쫙 걸어놨는데 사실 이게 뜯는맛이 있어요 뜯는맛 뜯는맛이 있어서 너무너무 맛있고 또 뭐니뭐니 해도 뭐냐면 앞에 걸어놓으면 이게 운치죠 우리가 저 멀리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것처럼 이걸 보러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보면은 살이 되게 물러요 물러서 구이로 먹어도 삼치는 되게 부드러운데 그만큼 부드러워서 이게 회로 먹기는 되게 좋지만 관리하기 힘든데 이 구이용으로 살짝 말려서 쫀쫀하고 탄탄하고 그러면 또 이게 감칠맛도 올라가고 해서 이거를 많이 이렇게 말리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리게 만드는거는 산지에서도 먹죠 산지는 잡아서 보내니까 가공센터에만 볼 수 있는 하나의 진풍경이죠 진풍경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거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저도 꽤 많은데 이거를 좀 많이 사다가 연구실에 좀 걸어놓고 싶은 생각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걸어왔죠 지금 여수 하면 유명한게 이순신 장군이죠 저기 민족의 태양 이렇게 좀 과대하게 붙여놓으셨는데 그만큼 대단한 분이신데 사실 이 여수는 그 전라자수형 옛날에 전라자수형 그 본형이죠 본형 그 다음에 최초의 어떤 3도 수군 통제형이기도 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곳이 항상 의미 있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많은 곳에 이순신 장군의 존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이곳이 본형입니다 그래서 저기 거북선도 있고 그래서 여기 거리도 있고 해서 되게 상당히 국제적인 도시가 됐어요 엑스포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유명하고 그 다음에 산단 때문에 많은 부유한 도시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많은 생선들이 이 여수의 항으로 이렇게 몰립니다 멀리서 잡은 것도 이 여수로 오는 거죠 그만큼 이 여수는 모든 산물이 이 농림축수산이 되게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수에서 우리 여수의 어떤 특산물 같은 것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좋으신지 좋으신지 알아가시면은 상당히 그 여수를 오시는데 훨씬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는 electronic сторону 좋은 노래 좋은 노래 좋은 노래 좋은 LAUREN 좋은 시간 좋은 노래 좋은